백민철 일기연습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Betty want to buy? 6가지 질문 중에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Betty want? So she went to a flea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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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he went to a flea market Then she went to a flea market 아닙니까? 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위에 거는 어쩌고 밑에 거는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같은데요. 뭐 비교해서 설명해주세요. 네. 전치사고 위에 건. 부정사. 투 부정사. 뭐 보고 투 부정사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투 뒤에 위에 투는 투 뒤에 뭐가 있어요? 몇 가지 뜻이 됩니까? 몇 가지. 오케이. 뭐 뭐가 될 수 있었나요? 이 사람은 거의 걷기 위하여. 거의 걷기 위하여. 계속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스킬이 가고. 스킬이 가고. 스킬에서. 스킬이 가고. 스킬이 가고. 스킬을 좋아해요. 스킬이 더. 스킬이 가고. Where does she like to go? 몇 가지 질문 중에? 기다리고 싶으면? What does she like? 추워? 추워요? 수호는 꽃잎 김치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Everything in the market is very cheap 지금 가게 안에 마켓? 가게입니까? 시장에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싸다 그래서 Everything in the 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기자가 듣고 싶으면? What is very cheap? What is very cheap? Okay, get up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 never stopped there Okay, 조금 틀리게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 never stopped there Okay, 아까 똑같은게 읽은 것 같은데요 Festivals, 아닌가요? And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ped there 에드슨 어쨌든 그리고 그리고 연락 행사 어 어 네 절대로 멈추지 알았다 거기에서 에이 얘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근데 더 플리마켓이겠어요? 인 인 인 인 인 더 플리마켓 오케이 괴롭 시장에서는 special events and festivals never stopped 돈 치서 붙여 주셔야죠 그래야 왜 열가 될 거 아닙니까 좋아요 가곔 밑望 emotion 와서 아 세계에서 나오는 매圈에서 나오는 매주 일요일을 공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나오는 매주 일요일을 공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에이 그래서 아니요 아까 도착했을 때 그 가게에 가게입니까? 아 그 시장에 생방송에 음악 행사가 보여주니까 에이 그래서 가질 수 있는 뜻은 몇 가지인데 뭐뭐뭐 여기서는 뭐가 올리고 오케이 하다가 아연지 보셔서 하는 중인데 하다시에서 무슨 식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발생하고 있는 중이 그래서 앞에 비유정서 붙여놓고요 오케이 무슨 시제예요 봐보고 여기 봐보죠 다음에 쇼핑 쇼핑 음악을 듣는 동안 음악을 듣는 동안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뭐예요 둘 중에 뭐예요 제가 이렇게해서 안 만들어봤자 뭐가 돼요 그거 듣는 동안 안 들네요 그렇다면 엑사이딩한 뮤직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뭐예요 뭐라고요 신나게 하는 음악입니까 신나게 하는 것 음악입니까 둘 중에 뭐예요 뭐뭐 하는 중인이네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면 무슨 시로 변했다 그랬어요 어떤 음악을 듣는 동안 엑사이팅 뮤직을 듣는 동안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중인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능하면 생년생말로 읽어볼까요 하나면 warming top 보고 weiß 오소드 구yorsun 응 이제 5 іб 그리고 그녀는 다 하트 하트 오직 1, 4, 5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읽은 중에 왜 얘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 에이 뭐를 잡아온 거에요 이 자리에 있었던 땜 그래 산수에요 복수에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혹시 더 오케이 오직 1$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뭐 뭐 금액 묻는 거 같은데 금액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묻죠 뭐 이거 얼마에요? 이런 거 학교에서 한 5학년쯤 배웠어요 응 1$ 대답 듣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she how them for only one dollar she bought them only one for only one dollar 그래서 묻고 답하기 ok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how much did she buy them for 했더니 she bought them for only one dollar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밖에 포인트 챙겨가서 갑니다 고맙습니다